남녀 사주 각각 준비했거든요. 이 두 분의 관계는 밝히지 않고 나오는 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 어우 연상이네. 자 헌어른다 구여보십시다 천지공급의 신민들다. 내가 나오는 대로 얘기할게. 저기를 남자하고 여자 사주를 본다고 하면 사이상은 우리 남자가 이 여자를 더 좋아했거든. 더 좋아했어.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자손이 있을 텐데 둘에는 자손이 있는데 뭐가 같다 그러냐. 또 나이도 있어서도 그런 면도 있지만 이 부모들에 의해 반대라는 게 남자 쪽에서도 그렇고 말하자면 반대. 반대로 인해서 서로가 그래도 좋은 적인데 이별에는 이별했다. 이 사람들 지금 부부로 살고 있지 않아. 부부로 살고 있지 않고 부모로 인해서 자손을 어쩔 수 없이 가져갖고 자손을 낳긴 낳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우겨서 갖다 저기를 했지. 부모들은 인정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그래도 고집이 있어. 근데 지금은 둘이는 서로가 사랑을 하거든. 헤어졌어도. 지금 헤어졌어요. 둘이는 살고 식구 지금 그런단 말이야. 애가 또 끈아풀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부모들 때문에 주변 때문에 헤어진 거는 있지만. 그래도 둘이는 다시 합치고 싶은 이런 마음은 아마 매 둘이는 만난다 그래 할머니들이. 만나고 있는데 과연 둘이 성사가 이루어지나 부모가 이제는 지고 이 사람들을 해준다고 하면은 그래도 둘이 살 수 있는 인연은 들었어. 인연은 들었어. 근데 올해가 작년까지 많이 힘들었는데 서로가 지금 더 한 발짝 물러가고 땡겨가면서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지금 둘이가 살고 싶은 마음을 지금 90%는 있어. 90%인데 과연 이제 애 핑계대고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두 번의 이별은 있었다고 그래. 이 사람들이 살면서 뭔지는 몰라도 그랬는데 이제 다시 합의가 되면은 같이 살아. 연은 있어 둘이. 연은 있는데 이 남자가 생기고 기생우라벨 같이 생겼네. 그래갖고 지금 이 여자가 자격지심에 좀 그런 것도 있다. 만인의 앞에서 서서 이 브라운관에 서서 있으라는 이게 자꾸 빛이 자꾸 보이는데 그러거든. 근데 크게 뜨지를 못했다 그래 남자가.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나와.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못 잊어. 둘이는 못 잊어. 못 잊어. 다시 합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 이제는 부모님들이 저기를 해놓고 둘이 살게끔 했으면 좋겠다. 합의 수는 있어. 합치는 거. 근데도 지금 망설여지는 거는 주변 때문에 망설여진다고 그러거든. 부모님이나 이제 그리고 금전을 솔직히 우리 남자가 돈을 좀 이렇게 얼굴에 내가 자꾸 비친다 그랬잖아. 근데 금전이 벌고 이래야지 되는데 금전이 벌어지지를 않아 지금. 재물의 운이 지금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힘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래도 이 여자는 좋다. 그만큼 사랑을 했었기 때문에 같이 누가 주변에서 방해라 그럴까 뭐라 그래야지 돼. 해방. 해방만 안 놓으면 둘이는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부의 인연이야. 그리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래. 숫자에 불과하다 그래. 여자도 굉장히 똑똑한데 뭐. 여자도 내가 내다고 나서는 사람이고 이러거든. 여복은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남자가 너무 어리다가 보니까. 그리고 이 남자가 지금 생각하는 면이 지금 너무 어린 애 같아. 그런 게 있어. 나이가 있어서 나만 바라봐야 솔직한 얘기로. 생각은 깊고 그런다는데 둘이 서로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저기 여자보다도 이 남자가 벌이가 세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지금 힘든 이런 과정이 있고 이랬기 때문에 서로가 많이 금전으로도 힘들겠다 이 사람들은 그러거든. 근데 이제 뭐 올 저기 하고 그러면 그래도 차차 이 사람들 재물의 운도 있고 괜찮아. 내가 이 보는 것은 이제 신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 이 사람이 뭐 누군지는 누구야? 누군지 말씀대로도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릴 건데. 몰라 애기가 있다고 그래. 이혼을 했거든요 지금. 이혼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금전이라고 그래. 금전. 부모와 금전. 지금 그렇게 나와. 부모와 금전이라고 그래. 서로 지금 서로에게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 그렇지. 아직 미련이 남아있지. 근데 이 여자도 생활력이 강해. 생활력이 강해. 지금 이 남자가 금전을 조금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을 이 사람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쓰고 이러면 되는데 이름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신령님이 말한대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 주변에 부모들이라든지 형제라든지 금전에 어떻게 나간다든지 그런 면으로 인해서 금전에 얽히고 설켜서 그러지 않나. 둘이 근데 결합은 하겠는데. 아 진짜요? 서로는 원하고 있어. 지금 아주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어떤 TV 프로그램에 같이 나와요. 이혼을 했지만.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에서 지금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 이혼했어요가 뭐가 잘하냐. 잘 저게 이혼했어도 이제 친구처럼 저게 지낸다 이거 아니야. 잘 됐으면 좋겠다. 그 프로그램에 나왔어도 우리 이혼했어요 해서도 우리 이제 같이 합의받아서 산다고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구나. 그럼 연예인들이네. 네 연예인들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네.